3복식 출발. 양성현의 서비스. 백핸드 돌려 세워. 자, 매치. 직접 매치에선 아쉽게 패했습니다만. 복식의 초안 흐름을 잘 갖고 오고 있습니다. 문세현. 너무 쉬운 범실은 안되죠. 짧게 밀어줬습니다. 백핸드 받아줬고. 포핸드 블럭. 그리고 양성현의. 인천시설은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상현 백핸드. 이시브. 낮게 보냅니다. 양상현. 김홍빈. 문세현의. 넉점을 내리 가져온 제천. 다시 넉점을 내리 빼서 빼서. 변화를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양. 톡 건드리는 서비스. 백핸드 불러. 일사.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낮은 공을 부드러. 공격 자세. 이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헨 탑스 핀드 기열. 김홍빈 서비스. 문세현이 꺾어줍니다. 서비스. 양상현. 문세현 짧게. 리시브 문세현 바나나 플립. 양상현 받아 냈고요. 낮은 공 대결. 자세를 낮춥니다. 상승을 접고. 왼손 강타. 오른손 강타. 시작을 합니다. 자. 득점. 이번에 성공. 김홍빈의 리시브. 그리고 특. 안준영 포인트. 네트를. 순위로는 인천이 앞서고 있습니다. 7위와 5위. 양상현의 공 살렸고요. 자. 각청. 문세현의 서비스. 양상현이 직선타. 서비스. 김홍빈의 리시브. 바나나 플립. 자. 시설공단이. 이 게임 초반 3점을 싹 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블과 공의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그 각도로 상당히. 노릇의 흐름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범실 없이. 잘 해내는 것도. 또 선수들이. 그 가운데. 안준영과 양상현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나나 플립. 자. 예. 잡히가 왔습니다. 양상. 두 점차. 흘려줬습니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제공. 서비스 양상현. 김홍빈 리시브. 안준영. 성공. 극장. 차 리드. 반격. 성공. 안준영. 잘 끌고 가면서. 적극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백핸드. 김홍빈. 문세현. 스코어. 1대1의 게임 스코어. 3복식 3게임으로 갑니다. 철저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포핸드. 먼 거리. 아슬아슬한. 넷. 서비스 넷. 작아서요. 포핸드 플릭. 살려냅니다. 재선시정. 그리고 양상현 선수가.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에이스전에서. 상당히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양상현의 서비스. 문세현의 리시브. 다시 첫 번째 매치와 동일한 양상. 자 다시 안중. 서비스. 양상현 투건들을 넣습니다. 백핸드. 포핸드. 재선시정은 필요하겠어요. 그렇네요. 반대편. 안중 선수는 팀에 지금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력이 안정감을 꾀어주게 되고요. 지금 두 점이 묶여 있는데요. 바나나 플릭. 김홍빈 선수. 김홍빈 서비스. 문세현 건드려 올렸습니다. 양. 석점차. 김홍빈 서비스. 다가섭니다. 문세현. 이동을 받아칩니다. 발대사. 바나나 플립. 문세현. 아. 아. 네. 넉 점차. 다시 부드럽게. 빌목을 지켜주고 또 여유있게 공처리를 할 때는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감사합니다.